음악 마음이 너무 더 도와야 시작 마음이 너무 더 도와야 남과 별로 다르던지 남과 별로 다르던지 잘 되고 잘 되었다 하나 둘 잘 되고 잘 되었다 도련님 앞으로 달려들어 여보세요 도련님 시작 도련님 앞으로 달려들어 여보시요 도련님 나 허구 말 좀 허여보세요 나 허구 말 좀 허여보세요 내 딸 오린 주 권영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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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미를 버리고 간다거니 버리고 간다거니 인물이 믿던가 인물이 믿던가 언어가 불쏜턴가 하나 둘 언어가 불쏜턴가 참 시럽고 흉하던가 참 시럽고 흉하던가 노르자 합해서 노르자 음화가 음나는 아니 음 가 그렇지 노르자 항화가 음나는 가 가 를 무엇이 그르 기로 가 해가지고 두번째 발에서 나와야 돼 그 다음 발 노르자 항화가 시작 노르자 그르 그르 기로 그르 기로 이봉 변을 추리하시오 하나 둘 이봉 변을 추리하시오 군자 숙녀 버리난 법 군자 숙녀 버리난 법 질거지 아기 범찬으면 질거지 아기 범찬으면 어린아안 법 범찬 주롸 어린아안 법 어린아안 법 범찬 주롸 어린아안 법 범찬 주롸 어린아안 법 도련짐은 모르시오 하나 둘 도련짐은 모르시오 그러지 우리가 어디 그러니까 어디부터 담배 온 거야 여기서까지 했어 했어 했는데 이렇게 하나도 천연덕수로 안 배운 양으로 그렇게 앉아갖고 여기까지 했어요 하고 그러고 그러고 하나씩 받으면 어쩌자는 것이오 입력이 안 돼있어 백수 다시 점지 못 젊는 너무 슬프다 절로 늙어까지 했는데 아 그렇구나 다시 점지 못하는 좀 놀았네 그래 그러면 저번에 했던 거를 한번 다시 합시다 거기 안 되니까 어디서부터 잘 안 되시는 거야 응 다 안되지 다 안되지 고마워요 주영이들 버리고 간다 그니 버리고 간다 흰물이 밉던가 언어가 불쏜턴가 언어가 불쏜턴가 잡시롭고 흉하든가 노르제항화가 음나는가 노르제항화가 음나는가 어느 무엇이 그르기로 어느 무엇이 그르기로 이봉변을 추리하시오 하나 둘 이봉변을 추리하시오 군자 숙녀 버리난 법 군자 숙녀 버리난 법 질거지 야기 범차는 면 질거지 야기 범차는 면 버리난 법 범 난 주를 버리난 법 범 난 주를 도련짐은 모르시오 하나 둘 도련님은 모르시오 내 딸 준양 사랑을 째 하나 둘 내 딸 준양 사랑을 째 하나 둘 참 시도돋 지야안 고 하나 둘 참 시도돋 지야안 고 주야 장천 어루다 말경극 하실때는 부엉 떼어버리시니 양류 천만산들 양류 천만산들 가늙은 춘풍을 잡어메 가늙은 춘풍을 잡어메 낙화후노겹이 된들 낙화후노겹이 된들 어느 나비가 돌아와 내 딸옥같은 화용신 구덕 장춘절로 늙어 구덕 장춘절로 늙어 공안이 백수되면 공안이 백수되면 시호시호 부재내라 시호시호 부재내라 다시 젊지 못하느니 다시 젊지 못하느니 거기까지 했지? 네 잔말로 잘 들으시오 한 번 더 할까 거기까지? 가정 떼떨어린 추구냥이를 떼떨어린 추구냥이를 버리고 간다거니 버리고 간다거니 인물이 밉든가 인물이 밉든가 언어가 불쏜턴가 언어가 불쏜턴가 참 싫었고 참 싫었고 흉하든가 참 싫었고 흉하든가 참 싫었고 흉하든가 노르자 화가가 음 나는 가을 무엇이 그르기로 노르자 마가음 나는 가을 무엇이 그르기로 흉하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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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가 샤워 흉하든가 음 흉하든가 어린한 더범 난주를 토련님은 모르시오 내 딸 춘향 사랑할 째 내 딸 춘향 사랑할 째 잠시도 놓지 않고 잠시도 놓지 않고 주야 장천은 어루다 주야 장천은 어루다 말경 그 가실 때는 뛰어버리시니 뛰어버리시니 양류 천만산들 가늙은 춘풍을 잡음해 낙화훈노겹이 된들 낙화훈노겹이 된들 낙화훈노겹이 된들 어느 나비가 돌아와 내 딸옥 같은 화용신 내 딸옥 같은 화용신 구덕 창춘절로 늘가 구덕 창춘절로 늘가 구덕 창춘절로 늘가 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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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 내라 시고 시고 부재 내라 다시 점지 못하느니 다시 점지 못하느니 슬프지 흐흥 눈물 날라 그러지 눈물 흘렸네요 그랬던 어머 세상에 자기야 진짜 동그란 눈에서 눈이 톡 눈물 나온다 예쁘지 그 뒤에 조금 더 배워볼까 사실은 그렇게 뜨겁게 그려 얻는 게 있어요 인생에서 배우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두 장단이라도 배워볼까 그려 내 딸 준 양님 그릴 제 내 딸 준 양님 그릴 제 월 정명 월 정명 월 정명 야삼경 여기 내가 장단 맞춰서 해줄게 조금만 기다려봐 월 정명 야삼경 이렇게 해야 돼 월 정명 야삼경 시작 월 정명 장절 도둔달 하나 둘 창전 도둔달 창전 도둔달 하나 둘 창전 도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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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창 하나 둘 창전 도둔달 하나 둘 창전 도둔달 피에 왠 왠 왠 왠 천하 왠 천 왠 천 하 하가 발가 왼천 하가 발가 왼천 하가 발가 첩첩 수심이 어디요? 첩첩 수심이 어디요? 첩첩 수심이 어디요? 척척수심이 어리오 어리여 어리여 척척 수심이 어리여 척척 수심이 어리여 가구헌 가구헌 생각이 간절 지다 가구헌 생각이 간절 생각이 간절 생각이 간절 생각이 간절 생각이 간절 거기까지 할까? 초당전까지는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만 하자 내 딸 준향임 그릴째 내 딸 준향임 그릴째 월 청명 야삼경 월 청명 야삼경 여덟 번째 박에서 야가 나와서 아홉 번째까지 가면 돼 월 청명 월 청명 야삼경 월 청명 야삼경 창조로 두둔 달 하나 둘 창조로 두둔 달 왠 청명 왠 청명 하가 밝아 왠 청명 하가 밝아 왠이 세 박자 천이 세 박자 하면 돼 왠 청명 왠 청명 왠 청명 왠 청명 하가 하가 밝아 척척 수심이 어리여 척척척 수심이 어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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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에 이런 거 넣지 마 촌스럽게 하지 말고 어리여 뚝 떨어뜨려 어리여 이렇게 시작 어리여 그렇지 척척 수심이 어리여 척척 척척 수심이 어리여 척척 가구 훈생 가 기 간절 가구 훈생 가 기 간절 가구 훈생 가 기 간절 시작 가구 헌 생 가 생 생 생각하기 간절 그러니깐 가구헌 생각하기 간절 가구헌 생각하기 간절 굿 초당전 화개상일 세 번째 박에서 초당전 화개상일 하나 둘 초당전 화개상일 담배 피워 입에 물고 담배 피워 입에 물고 담배 피워 입에 물고 담배 올라가라고 담배 피워 입에 물고 걸까 저게 떼딸 춘향임 그릴 제 하나 둘 떼딸 춘향임 그릴 제 월 청명 월 청명 월 청명 야삼경 이게 아닌데 월 청명 월 청명 야삼경 시작 그러니까 한방만 밀려서 최다 두 박자씩 가면 돼 월 청명 야삼경 이렇게 시작 월 청명 야삼경 창전 두둔달 하나 둘 창전 두둔달 도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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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전 두둔달 도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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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창전 도둔달 한번만 도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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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고 두번 치지 말어 하나 둘 창전 도둔달 웬 청하 가 아 발 가 웬 웬 웬 웬 청 웬 청 웬 청 시작 웬 청 거기까지 말 거기까지 말 웬 청 웬 청 웬 청 하 하 가 발 하 가 하 가발 가냐 하 가 하 바 가 하가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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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고 하가발가 가가 한 박자야 하가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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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게 해야 돼 하가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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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천 하가밟아 왼천 하가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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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그렇게 하라고? 척척 순심이 어리여 척척 순심이 어리여 가구 헌생각기 간절 여기서 사이빡이 나오지 이 간 이렇게 나온다고 가구 헌생각기 간절 가구 헌생각기 간절 가구 헌생각 가구 헌생각기 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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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배 피워 입에 물고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박자가 계속 중증무리가 계속 되잖아. 길고 그러니까 박자가 지고 얼마나 노름을 많이 하겠어. 이리저리 장난질을 많이 친다 이거지. 말하자면 재주를 부리는 거지. 그렇게 하지 그냥 뭐 쉽게 그렇게 하면 얼마나 심심하고 재미없겠어. 그리고 얼마나 저기 지루해지겠어. 그러니까는 졸지 못하게 하려고 중간 전에 이렇게 저기 부비트랩을 다 설치해 놓은 거야. 못 자, 못 자. 응. 잘 수가 없어. 리듬을 그러니까 호흡을 흔들어 버리잖아. 그렇지? 걸음 가다가 스텝 고이게 그렇게 그렇게 해놨어. 그래서 쉽지 않아. 자, 회장님. 잘 됐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죽을 때까지 해도 못하겠다. 뭔데 죽을 때까지 해도 못하겠다. 그런 말이 어딨어. 사부님, 이것도 이게 세종제인데 세종제도 여러 부류가 있잖아요. 네. 조상현 씨의 것들과 이거보다 더 틀릴 것 같고. 이거는 저기요. 거시기, 저기 성우양 선생님하고 정권진 선생님하고 성우양 선생님 것을 받은 거야. 우리 선생님이. 성장구 것하고 좀 틀리고. 저기요. 성우양 선생님. 성우양 선생님하고 정권진 선생님과 정권진 선생님과 정권진 선생님과 정권진 선생님과 성우양 선생님과 성우양 선생님 제일 많이 닮았어. 소리가. 그럼 저기 임양란 선생님이 임양란 선생님이 저기 저거 거시기한테 배운 거야. 저분한테 배웠던 거야. 정권진 선생님한테 배우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선생님이 돌아가셔버리고 우리 선생님이 돌아가시니까 저기한테 배운 거야. 성우양 선생님한테 뒤를 닮았어. 그리고 나는 이게 거시기한테 배웠어. 배운 거를 다시 독학해서 때운 거야. 어머니. 어디 있길래. посмотрio. 감시작 timestamps. 아닙니다. 잘나가네. 보러가. 서 castingsur bistr 마 patients. 보는 어떡하지. ㅇito. 아빠. afar. medios. 코너. Из jeתי xuraham의 입장할 forgetful 앞서 namely